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박수치기 끝나고 이제 다가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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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있어 앉아 박수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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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같이 시장하고 같이 했고 또 제가 해경도 음메 되기도 하는데 오신 분들은 그냥 한말씀 함께 축하와 응원의 100세트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박수 4월 10일 한 명으로 연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칭찬 응원을 마치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한명선 후보를 단선시켜야 되겠다. 이런 마음을 함께 해주셨어요. 박수 한 번 말씀해주세요. 상당한 기념이 있습니다. 서울부터 한 30년 됐어요. 그래서 동사를 단전시켜야 되겠다. 동사를 누군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역시 정당은 황명서를 바꿨더라고요. 황명서를 위해서 이제 조그마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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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금산도 엊그제 전 군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. 틀림없죠? 네. 틀림없죠? 보니까 덩고 강한 추진력 그랬는데 저기 빠진 게 있어요. 삼선의 시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삼선 피해온 같은 경륜을 가셨다. 그래서 꼭 잘할 사람이다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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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페이지는 풍경 내부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중간중간 이게 우리 저기 있다면 오실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잠깐 깨드라고 할게요. 오늘은 메뉴의 특별한 손님 한 번 주셨어요. 이계천 우리 서울시, 아니 논산시 의회 3장 부회장에 맞았던 이계천 우리 농민을 대표하는 우리 이 의원님이 오셨는데 북핵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3장 선거 분은 궁금하려고 지금 여기 와 계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저랑 제가 시장할 때 같이 함께 일했었는데 북 시장님하고 북 시장님하고 이렇게 도로에 함께 해주셨어요. 북 시장님 북 시장님 북 시장님 오늘의 경쟁이오와 국회에 대해서 하셔서 아주 고맙게 고맙게 하려고 하셨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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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Cibrffic! 감사했습니다.' 최준영ierung励ك이 협Да 국민이 아픈 마음을 함께할? 국가를 학교에 발전시킬 수 있는 황명성 후보는 반드시 국회로 보내길 다합니다. 이 시간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나만 지지할 게 아니라 주변에 안쓰는 지인들 총 동원해서 한편에서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이 시간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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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 1, 2, 3, 4 1, 3, 4 1, 3, 4 1, 3, 4 1, 4 1, 4 1, 4 1, 5 2, 5 2, 5 Like this, make it not like this, make it come now One time like this, make it pop like this, make it not like this, make it come now